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해운당 클린 한의원 김대복 원장의 입냄새 한 달이면 치료된다 2부 이순신 장군 구취 치료법을 찾다 내용 중 성종 한민족과 만주족 차이는 구취다를 들려드립니다. 한민족과 만주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민족과 만주족은 활동공간과 역사공간이 같았습니다. 혈연적으로 매우 유사하죠. 일부에서는 같은 민족으로 보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다른 민족으로도 봅니다. 민족의 개념은 다소 주관적이죠. 국어사전에서는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을 민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전학적 유사성에 근거한 혈연관계를 살필 수도 있으나 전통시대에는 관념이 지배했죠. 나와 같은 집단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믿음에 달려있었습니다. 만주족은 고조선의 구성원이었고 부여와 고구려, 발해 등 한민족 국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류 세력이 아니었죠. 인구가 많지 않았고 문화 수준이 높지 않은 그들은 주류인 한민족이 볼 때 이등시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민족의 만주족에 대한 시각은 야인이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납니다. 야인은 들에 사는 사람이죠. 문화적으로 앞선 한민족과 차별하는 표현입니다. 전반적으로 한민족은 동반자인 만주족에 대해 뿌리가 같은 혈연적 개념보다는 문화가 낮은 다른 집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차별은 두 민족의 나라가 분명하게 갈라진 조선시대에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진으로 불린 만주족을 깨끗하지 못한 존재로 봤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으로 인식했죠. 이는 만주족의 생활에 기인합니다. 후한선은 음루족의 위생시설을 열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루족은 기원전 5세기에서 1세기에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살던 민족인데요. 대다수가 훗날 만주족이 됩니다. 음루족은 토구를 파고 살고 돼지를 기른다. 돼지고기로 보충하고 돼지 껍질과 털에서 의복을 얻었다. 만주의 혹독한 겨울 추위는 돼지가죽 옷을 입고 돼지기름을 몸에 발라 이겼다. 여름에는 중요 부분만 배로 가리고 벌거벗었다. 화장실을 가운데에 짓고 주변에 모여 살았다. 더럽고 냄새가 많이 난다. 필자는 한민족과 만주족의 구분을 냄새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악추에 대한 시각이 둘을 구분하는 중요한 심리적 잣대가 되어 있었는데요. 한민족은 깨끗한 사람, 만주족은 악취 나는 사람이란 시각입니다. 조선의 임금인 성종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야인은 우리의 족속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하들은 임금이 냄새나는 여진사신과의 대화에 대해 우려했죠. 임금 앞에서 말하는 여진사신의 몸과 입에서 나는 냄새를 불결하게 생각했습니다. 성종 14년 9월 11일 임금이 냄새나는 여진사신과의 대화에 대해 우려하는 글이 보입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이경동이 아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임금님을 좌우에서 모셨습니다. 임금님은 야인을 접견하실 때 어탑에 오르도록 명하시어 신이 언어를 통하십니다. 신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금님이 야인의 비린내 나는 냄새를 가까이 하실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통사로 하여금 말을 전하게 하시고 신이 접하지 마소서. 임금은 말했습니다. 야인으로 하여금 관후한 뜻을 알게 하려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신하는 임금이 몸과 입에서 냄새나는 여진인과의 대화를 황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넓은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통역을 두지 않는 직접 대화가 좋음을 설명합니다. 사신을 가깝게 불러 통역을 두지 않은 채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죠. 신하는 야인에 대해 성전지취로 표현했습니다. 성전은 고약한 누린내나 누린내나는 더러운 물건이고요. 조선인이 여진인을 멸시하는 단어가 돼 냄새나는 오랑캐를 뜻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나라의 사신이 몸이나 입에서 심한 냄새가 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신하는 야인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일반적인 시각을 임금에게 아뢰였습니다. 한민족과 만주족은 혈연적으로, 지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같은 족속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문화적으로 낮고 열악한 생활 탓에 입냄새를 비롯한 고약한 채취가 나는 여진인을 다른 족속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구취, 입냄새, 채취로 인해 한민족과 만주족이 갈라졌다고 하면 터무니없는 비약일까요? 일말의 가능성 있는 풀입니다. 여진인이 한민족과 다른 냄새가 난다는 건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동은 실제 사실보다는 인식에 지배되기도 합니다. .